BTS! BTS 기사는 맨날 떠 맨날 뜨지. 그 중에 정말 궁금해 할 수 있는 BTS 네트워크 에서 그룹. UK 36밀리언 파운드. US$ 50밀리언 파운드.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면 500억이 좀 넘는 거. 여기에 보면 according to Forbes. Forbes 잡지 다 알죠? 매거진. Forbes 잡지에서 작년 그러니까 2020년 6월 기준으로 BTS가 estimated earnings of UK. 이돈. 36밀리언 파운드. estimated는 대략. 대략이죠. 대략. 그 정도를 벌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멤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또 making them the 47th highest paid celebrities in the world. 47번째로 많이 벌었다는데 여기에 이제 석유 재벌이나 회사 그런 사람들은 뺀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다음은 뭐 택도 없죠. 여기 보면 전국 네트워크.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 자산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걸 말하는 건데 20밀리언 200억이 좀 넘는데 생각보다는 그 인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번 건 아니야. 왜냐하면 L.C. 로날드가 연봉하고 연봉보다 이제 더 다른 스폰서십 더 많이 버니까 천억을 넘게 버는데 스포츠가 기업이라든가 그런 돈이 제일 많이 붙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는 BTS 멤버 정도면 아마 돈을 나누니까 이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 2천만 달러의 순 자산을 가진 한국 가수다라고 소개가 돼 있죠. 전정국. 전정국. 난 전신 것도 사실 며칠 전에 알았어. 솔직히 내가 BTS 관심 없으니까. 그래도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양 여자들을 그렇게 미치게 날뛰게 만드는 그런 건 너무 통쾌하고 멋있다. 대한민국의 이 소년들에게 그렇게 미치도록 날뛰면서 열광하는 서양 여자들을 봤을 때 대리 만족을 느낀다고나 할까. 암튼 굉장히 통쾌한 건 사실이다. 데뷔 앨범. 앨범이 아니라 영국은 앨범이죠. 다크 앤 와일드로 한국어로 발매해서. 그 앨범이 한국에서 2위. 처음에 1위를 못했네요. 미국 월드 차트 3위에 올랐고. 2016년 한국에서 1위. 미국 월드 차트 1위에 오른 한국 앨범 윙즈를 발매했다. 릴리이스트 발매. 나왔다. 이런 거. 이제부터 영어는 생략하고. 이런 뉴스들은 비틀스 팬분들이 더 잘 아니까. 이정도로 넘어가고. 멤버 1명마다 또 이렇게 나와있어요. RM. RM은 방탄소년단의 BTS의 실력파 리더. RM이 리더네. 세븐틴 매거진이 보도한대로 네트워크 순자산이 2천만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천만 달러. 비슷하네. 다 멤버들이. 비슷하겠지. 그리고 130개 이상의 작곡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최연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중 한 명. 그러니까 한국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작곡가들 중에 가장 어린 최연소 작곡가로 등록을 했네요. 당연히 막대한 로열티를 벌어주고.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인터뷰 도중 뵙는데 대변인 역할까지 하고 있다. RM이 리더네. 그 다음에 진 한번 볼게요. 진. 진이 제일 나이가 많나 보네. 비슷한 순자산. 2천만 달러. 200억이 전 넘는 돈이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나는 한 천억 벌었을 것 같아.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나누는 게 많겠네. 정규 아이돌 활동과 함께 진종호구나. 그래서 진이야. 그의 형과 함께 한국 서울에서 외식 사업을 하고 있다. 이야 똑똑하네. 장사를 해야지. 그렇지. 인기가 영원한 건 없으니까. 물론 올해는 가겠지만. 한국 드라마는 영화의 배우 김석진. 그래서 이거 끝에 이름을 따서 김석진. 참여하게 될 프로젝트들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연기에 또 재주가 있는 진이고. 슈가. 재산은 다 2천만 달러고. 슈가도 작곡을 하네. 100개가 넘는 크레딧을 더했다. 거기에 등록이 돼 있네요. 슈가에 대한 건 가장 짧게 있고. 호프. 이거 희망이겠네. 2,200만 달러. 어? 200만 달러가 더 많아. 호프 이 친구가 제일 부자네요. 그 정도로 추정되는 제이홉. 미공식적으로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멤버 중 가장 부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2018년 힙합 믹스테이프. 호프 월드.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솔로 프로젝트로 돈을 많이 벌었구나. 호프라는 친구가 제일 부자네요. 결국은. 그 다음에 지민. 메인댄서 지민. 다른 멤버들과 함께 2,000만 달러. 똑같아요. 250억이 좀 넘는. 인기 솔로곡. 솔로곡들이 다 있네요. 예전에 그 빅뱅. 걔네들처럼. 푸노스. 누가 알겠는가. 지민의 솔로 믹스테이프. 2021년 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올해 또 다른 솔로 알범을 낼 수도 있다. V. 이 친구도 2,000만 달러가 조금 넘고. 한국 드라마 화랑에서 조연을 맡으면서 배우로 데뷔했다. 시인의 전사. 청춘. 이건 뭘 말하지 모르겠는데 나는. 어쨌든. 2018년. 첫 솔로곡 풍경 후에. 박서준은 알아. 박서준은 이태원 플러스. 이건 나도 봤어. 여기서 OST. 스윗나이트리필요테. 솔로곡들을 꽤 많이 발매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최신 솔로곡. 스노우 플라워. 눈꽃을 발표했다. 자. 전국이 또 나오는데. 황금막내. 골든 막내라는 한국말을 쓰죠. 골든 막내. 2,000만 달러. 다 비슷하게 했는데. 호프. 이 친구가. 200만 달러 정도가 더 많다. 약 20마덱 정도가 더 많다. 인기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인기는. 만지거나.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거. 입거나. 그런 것은. 즉시. 힘절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최근 전국은 또. BTS의 공동기숙사. 같이 사는 집. 거기와 가까운. 서울. 이태원에 있는 아파트를. 700만 달러. 조금 넘는 가격에 샀다. 그러니까. 70마덱 되겠죠. 70마덱. 야. 우리는 언제 이런 집을 사볼까요. 죽기 전에. 자 수익에서. 세계 뮤지션 가운데. 2위입니다. 2위. 1위는 아니에요. 1위가 그럼 누구냐. BTS보다. 더 많이 번. 이 1위는. 역시 아직은 이기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BTS보다. 돈을 더 많이 번. 뮤지션은. 그 수입을 보면. 2등인. BTS의 5천만 달러보다. 3배가 넘는. 1억 7천만 달러. 야. 1, 2차가 크죠. 이들은. 뭐냐면 바로. 메탈리카입니다. 메탈리카. 1983년도부터. 알범을 내서. 전설이잖아요. 전설. 메탈리카는. 살아있는 전설. 전 세계 최고의 밴드. 이 메탈리카를 제외하고는. 1위란 말이죠. 1위. 메탈리카를 제외한 1위. 대단한 겁니다. 정말. 40년 가까이. 세계 최고의 밴드로. 군림하고 있는. 메탈리카를 빼고는. 1위에요. 1위. 메탈리카를 잘 부르시는 분들은. 야. BTS보다. 그렇게 3배나 더 많이 번. 대단한 밴드가 있어. 뮤지션이 있어. 이렇게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BTS가. 메탈리카를 제외하고. 1등. 그 어느 뮤지션보다. 제일 많이 벌었다는 거에. 더. 놀랍니다. 데뷔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대한민국의 소년들이. 세계 최고의 밴드로. 40년을 지배한. 메탈리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 뮤지션이란 말이죠. 세계에서. 빨리 이놈의 코로나 좀 끝나서. BTS가. 대한민국 소년의 파워를.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떨쳤으면 좋겠고. 우리. 런던 한량 밴드도. 내년에는 좀. 먹고 살자. 이놈의 코로나. 다음 BTS 소식은. 멤버 중에서. 누가. 가장. 루드하냐. 무리하다. 뭐 그런 뜻이죠. BTS 중에서. 누가 가장. 무리한가. 또. 반대로. 누가. 가장. 친절한가. 영국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다음엔. 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뭐하는 거야. 구독과 좋아요. 누르가 아직도. 감사합니다. 꿀채널. 꿀경보. 런던. 타이안.